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완전 코! 곰이 곰이! 완전 코! 여깄다, 여깄다, 여깄다! 이거 딱 봐도 독 있게 생겼다! 알았다, 알았다! 잠깐만 이제 봐봐! 점프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? 만지지 마, 고마있어! 아이, 독이 강하네! 암 암 암 암 암 팔에 있다고 팔에 거기? 거기 팔에 있다고 여기 맞죠? 암에 포이즌? 예스 장난 아니다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예스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펼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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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내 Harmony 집 질 때 군데군데 불 피워 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물진 않죠 아무 이유없이 물진 않을까 근데 우리가 가다가 모르고 건배는 fam ray 아씨 뱀이요? 진짜 멀리서 봐도 독있어 뱀다 뭔데요? 뱀 뱀이 어디있어요? 여기 뱀있어? 여기 안보이지? 뱀있잖아 여기 어디여? 뱀이네 뱀이네 색깔이 화려한수록 독사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코랄 스네크 빨간색 큰색 작은색 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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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고 Ash 암 차라리 큰 거는 우리가 가서 켜야 할 수 있잖아 그냥 가면 돼 자, 누르고 있고 누리지 말고 누리지 말고 다시 자, 탑블렛 누리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첫 프린트 어느 곳? 어느 곳? 어느 곳? 어디가? 여기 여기 두 곳? 네 그 길이자 이건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? 네 아르마딜로 세 발자국 세 발자국 세 발자국 이만하겠다 사이즈 지금 아로마딜로 중요하지만 지금 어두워져서 빨리 가서 집 붙으려야죠 우리는 밤새 바닥에서 잘 수가 없어 아까 뱀 있고 거미 있는데 어떻게든 띄워야 되는데 지금 풀랐네 이거 일단 가고나서 내일 살펴보든가 해야겠네 회 떨어지니까 좀 빨리 가자 가자 형 가자 보니깐 가자 보니깐 나 그게 중요하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위험하다고? 좀 빨리 속도를 해서 가자 끈적끈적한 거야? 어 좀 만지지도 말아야 돼 오 가자고 간장 가자고 빨리 어두워지겠다 빨리 가야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니 왜? 열매가 있는 거만 봤어? 들었어요 어? 코분냐미 못 봤어? 못 봤어 감사합니다.